안녕하세요 홍승기입니다 제 꿈은 그저 그런 배우가 되는 것이 아닌 조연으로 단 한순간만 나오더라도 시선을 잡아 끌 수 있는 그런 씬스틸러가 되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게 뭐 마냥 뜬구름 잡는 소리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 생활기록부를 보신다면 생각은 달라지실 겁니다 생활기록부의 선생님 의견을 보시면 성실함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습관은 66일이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제 성실함은 6년 동안 쌓여 습관이 되었습니다 이 성실함이 있다면 제 목표도 마냥 이룰 수 없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성실하게 노력하여 이 목표를 꼭 이룰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홍승기였습니다